발신 미스터 제임스 핸들 웬하튼 4월 1일 안 오죠 잘 썼네 아 에버트야 두려운 감정과 동시에 답장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편지를 써요 답장을 한다면 무슨 말부터 했다 나는 사실 멀고 안 늙었다고 네가 상상한 사랑은 아니라고 네가 기대한 사랑도 아니고 난 꼭 칠해 부신 걸 싫어할 뻔 내가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자신을 고립겠는데 절대 답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한번에 꽃다발을 원했습니다 이미 약속하게 되겠지 이제 답장 안하고 정말 못 견디겠어 나 편지 쓰는 거 참 좋아하는데 내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 의견과 생각을 나누고 내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못 채우시나 괜찮을까 나 편지 쓰는 거 조만간 어느 후에 차를 보고 가서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사실 난 잘 몰라 서로 친밀한 우정 가족과 친척 등등 난 솔직히 친척이 싫어 굳이 먹이를 뜰 잔면 줄리아 물론 내 잘못도 있겠지만 물론 내 잘못도 있겠지만 제 우을 이제 아직 아닌 것 같아 나를 드러내는 건 이건 어떨까 그냥 내 모습으로 그래 내일은 그대로 그냥 재미있어 기다려 전신 비밀로 꽃을 웃으며 언제쯤 만날까